치과 위생사 제5회 기출 유형 문제 1교시 75번 문제입니다. 무형에 비인력 자원으로 포함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시설, 기구, 재료, 약품, 그리고 구강진료 기술이 보기에 있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무형 비인력 자원에는 구강진료 기술과 함께 치약 지식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과 기구는 비인적 자본에 해당이 되고 재료와 약품은 중간재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봤을 때 비인적 자본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유형의 비인적 자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7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한국은 realistic가 정확히 확살되어 Damnal과 Roda 내가 기구가 더 prior계 quilplayer 하며 의미가 끝난 거랑 속내 있는 고들의 풀로 추적 천지인inar 법을派고 coworking 본인 있었는데 이번이